킬을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? 그라가스 밑에 어 확인했어요 그라가스는 이거 딱 이거까지 먹고 가면 딱이긴 한데 강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죠 이거 강타 안 써도 되겠는데 이러면 제가 밑동선 올라온거 보면은 블루 스타트 했단 말이야 그 아까 뗄 뗄 레드 버프 있었으니까 지금 블루 쪽으로 가면 돼 그럼 나는 바로 그냥 저거 바이기 먹으러 가면 돼요 이거 먹고 미스 어차피 라인저를 이루고 있어서 아 스케일 잘못 찍었다 뭐하냐 바텀은 말파가 좀 힘들어 근데 이제는 잘 알아보겠고 얘 왜 부패 같지? 원래 첫퇴 쩍 아니잖아 그냥 OP.GG에 써있는거 간거 같아요 내가 봤을땐 어? 그라가스는 반날되겠어요 근데 져서 죽어 일부러 와주실 수 있나요? 잠깐만 잠깐만 나 바텀 찔러가지고 지금 이거 살거 같긴 한데 일단 올라갈게요 나는 빼라 저 뒤집거 같은데요 너무 멀어 어째피 포식자라 너무 멀어요 내가 가기에 아 살면 다행이고요 베리오로 살거 같은데 어 나 가고있어요 거의 다 옴 빼야돼 나이스 나 이거 찔러야겠다 나 이거 찔러야겠다 저 살았어요 오케이 그라가스 후탄 맞아가지고 좀 피 없어요 여기나 여기 갔다 돌 방울 타고 넘어갔어 아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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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해주세요 OK 확킬 어 신 로 advance 이러면 정글 케이드 보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나 일단 초반 스타트 너무 좋아 집어 봤는데 책뿔거인이 나와 버리네 다 точно했네 이러면 집안에 젯불가인 나왔죠? 이러면 이제 2판 사고칩니다 자르반 키우면 다 혼자 키우고 다니지 않나? 아 근데 탱을 간거라서 해보니까 무조건 탱 가야되요 자르반은 진짜 길 가는거 영상 봤는데 초반에 안 끝내면 진짜 완전 지던데요? 네 아까 내가 너무 고통받았어 이거 바텀압 또 찌릅니다 미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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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왔다 오케이 아 뭐야 마우스가 잘 안되네 아 이건 잘못했다 전멸 아 강탈을 저리로 썼어야 하는데 돌거브가 되게 썼어야 하는데 그니까요 실패했지 이거 잠깐 레드 먹고 칼라이브리 먹고 블루 주고 욕먹어야겠다 아 근데 지금 먹는게 맞긴한데 우리 애들이 라인을 바짝 당겨가지고 주도권이 없거든요 아니요 나이스 블루 드실래요? 네 저 아나가 부족해서 오케이 오케이 어 동선 딱 나온다 이거 먹고 바로 용 도와드릴게요 어 용 와도 되고 혼자 잡을 수 있나? 내 옆에 오면 얘가 먹어질 수도 있는데 제뿔고 이리라 어 깜짝아 아니 미드 찌르자 아 아니다 어 그냥 잠깐만 찌르자 이거 바텀을 찌르는게 나일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바텀을 찌르는게 나일거 같은데 아닌가 아 일단 이거 먹고 바로 바텀 가시죠 오케이 저도 마나관리 잘 되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480 미드 라이즈 계속 메이고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바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더블티로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스 바로 미드 찔러 볼까요? 네 바로 나 미드 바로 올라갈게요 쭉 탑은 어차피 잘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마나관리 다 됐어요 어차피 마나관리 다 됐어요 라이즈 그냥 올라온거고 쭉 빼네 아 저도 궁까지 있어가지고 육 찍어가지고 아마 잡을거에요 궁 타고 찍어 어먼데만 안가면 돼 이거는 빼자 이거 뺄게요 다 쏟아라카 그냥 이기건데 다 이기 근데 제라스 미드 오티형데 거의 다 바르고 있어요 얘들 여깄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잘하긴 잘하신다 진짜 잘하죠 에임이 그냥 좋은거 같아요 아니야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거지 제라스님이 미드 듀오인데 잘하신다 솔직히 저 쌍버프에요 오케이 이거 지금 안가도 될거 같은데 일단 루뎀 뽑을던 바텀은 바텀은 또 가야겠다 바텀은 시간 날 때마다 찔러야겠다 바텀은 시간 날 때마다 찔러야겠다 그러면 같이 가고 오케이 기다려야겠네 어 이제 피전 빼는거 기다렸다가 아 아니 진짜 이거 너무 길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글가 아랫동선 오케이 잡으실래요? 여기서 대기탑다가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라이즈 올라가자 내려오는거 바로 찔러요 나 내려오는거 바로 찔러요 나 여러분 됐어 나이스 돌아서 라이즈까지 라이즈 어 못갔어요 못갔어요 나이스 플로우 묻히고 조심해야된다 근데 나 이거 살았어요 아 돌아가고 구웅 아 까비해 미안해 미안해 뒤에 뭘 봐 이거 그냥 빨리 풀 쓸걸 풀 아꼈어요? 아꼈으면 아껴서 똥된거죠 그런거 같긴 한데 어 있었으면 방금 풀 아꼈다 똥된 상황 일단 제가 킬을 먹었으면 안됐어요 괜찮아 그래야 쌍버프가 소멸이 안되는데 그러면 자르바님이 쌍버프가 안되는데 그러면 자르바님이 쌍버프가 안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잘 풀어나가고 있다 아쉽긴한데 아쉽더랭 나오면 죽겠다 나이스 낚시 이건 줘야겠다 집 갔다올께요 다리 다리 쏘로켈? 굿 굿 나이스 일단 탑은 더 했네 정글이 풀어두니까 끝난거 같고 아니 정글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정글이 진짜 왜 이렇게 잘 되죠? 근데 이제는 내가 키를 그만 먹어야 됩니다 바텀도 바텀을 킬을 줘야되고 이제는 킬 그만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안되요 여기서 그라나스 미드 잠깐만